핵심은 임의자 조금만 조용히 하시죠 저 먹자 주시죠 임의자 의원님 발언 중단해 주시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으로 의원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들어갔잖아요 그 시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그 시간에 지지시간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무슨 임의자 의원님 조용히 해 주십시오 운영위원님들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예 지금 정으로 의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예 배현진 의원님 윤종군 의원님 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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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의하지 말고 강민국 위원님 윤종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조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강민국 위원님 조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강민국 위원님 앉아주세요 강민국 위원님 앉아주세요 강민국 위원님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배현진 위원님 앉아주세요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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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안 하겠습니다. 자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조용해 주시고요.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퇴장명할 수 있습니다. 앉아계세요. 조용히들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지금부터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아직 정으로 의원님 질의 시간 1분 40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중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끼어들지 마세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님 입 닫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조용히 해주세요. 자기 시간 아니면 말씀하지 마세요. 강민국 위원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빨리. 앉아. 입 닫으라고 했습니다. 앉으시고요. 자 앉으세요. 조용히 하십시오. 입 닫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게 사과의 내용이죠? 그러면 입을 열라고 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입 닫으세요. 지금 1분 40초 남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계속 입을 열라고 합니까? 자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소란을 떨면서 현안지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동조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조용히 하세요. 네. 네. 조용히 해주십시오.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조용히 해주십시오. 잠깐만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네. 자 정으로 의원님. 어떻게 1분 40초 남았는데 질이 이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2분을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이 중간에 끼어낸 의원에 대해서 사과 받으십시오. 이래가지고 질이 상기했습니까? 본인의 질이 중간은 부정된 거 아닙니까? 국민의 원한 질이한테 저희가 끼어들었습니까? 뭔데요? 아니요. 뭔데요? 뭔데요? 지금 질이 중이니까요. 네. 자 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배준영 의원님. 잠깐 좀 앉아계시고요. 자 앉아계시고요. 조용하세요. 조용히 하시고. 정으로 의원님. 질의를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반사님. 반사님. 이거 사과 받아주십시오. 잠깐 정의할게요. 잠깐 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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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